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닝의 티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바디빌더 제이 커틀러의 일대기를 쭉 나열해 볼까 합니다 인성도 좋고 성품도 훌륭한 제이 커틀러는 많은 팬들에게 보디빌더로서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어린 시절 제이 커틀러는 많은 형제들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어쩔 수 없이 가사일에 매진했어야 했고 제이 커틀러는 엄격한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에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타고나게 됐다고 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제이 커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꽤나 좋은 몸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에 제이 커틀러가 말하기로는 영향도 모를 뿐 운동하는 방법조차 아예 모르고 기본적인 육체 노동과 헬스장을 몇 번 방문한 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이 커틀러를 보고 가만 내둘 헬스장 관장은 없겠죠 제이 커틀러에게 보디빌딩 컴퍼티션에 나갈 것을 권유했고 제이 커틀러는 틴 내셔널 등의 경기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랜치 워렌한테 오버럴 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제이 커틀러의 사이즈는 10대가 이룰 수 없는 거대한 사이즈였기에 많은 보디빌딩 전문가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제이 커틀러는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 골드짐에서 훈련을 했지만 제이 커틀러를 왜 골드짐 편에서 넣지 않았냐고 하면 제이 커틀러는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리는 베가스로 이주해서 그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빌딩에 타고난 유전자와 체격을 갖고 있는 제이 커틀러에게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크리스 아세토라는 다이어트 코치를 만나 바디빌딩 커리어를 제대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 아세토는 제이 커틀러의 영향 훈련뿐만 아니라 제이 커틀러의 멘탈리티 또한 제대로 관리하는 그러한 코치였습니다 제이 커틀러가 몇 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문적에서 떨어졌을 때 그를 감싸고 미래에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그러한 제이 커틀러는 200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크리스 아세토와 같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코칭은 아니지만 전화를 통해서 크리스 아세토는 제이 커틀러의 영향 코치를 맡았죠 제이 커틀러는 200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에 챔피언이었던 로니 콜먼을 압박할 정도의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들고 나왔죠 프리저징에서 로니 콜먼을 압박해서 이겼지만 파이널까지 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제이 커틀러는 아쉽게도 2위에 그칩니다 제이 커틀러는 2002년도에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아놀드 클래식에만 출전을 해서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이 커틀러가 2002년도에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니 콜먼은 2002년도에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에게 사이즈면에서도 밀리면서 챔피언의 자리를 겨우겨우 방어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5위를 기록했던 군터 슐리어 캠프에게 많이 밀리는 로니 콜먼의 모습이고 로니 콜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쇼에서도 군터 슐리어 캠프에게 연이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패배하고 맙니다 제이 커틀러가 2002년도에 출전했다면 다른 모습을 보였음에 틀림없겠죠 2003년도 제이 커틀러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로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은 2002년도에 로니 콜먼이 아니었죠 무려 23키로를 붙인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가 붙었지만 제이 커틀러의 사이즈도 로니 콜먼을 감당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로니 콜먼의 승리 행진은 다음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니 콜먼은 2004년도에도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제이 커틀러를 무너뜨립니다 제이 커틀러 역시 2003년도 4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연이어 우승하면서 로니 콜먼을 압박할 준비를 했지만 로니 콜먼을 감당할 수는 없었죠 가운데 보이는 사람은 트리플 H가 맞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 제이 커틀러는 정말 거대한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들고 왔습니다 272파운드에 달하는 약 127키로에 달하는 사이즈를 갖고 온 제이 커틀러였지만 로니 콜먼의 근육의 성숙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또 한 번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6년도 제이 커틀러는 드디어 로니 콜먼을 이깁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의 베스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광배 근육신경이 죽은 로니 콜먼은 제이 커틀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첫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듬해 9월 제이 커틀러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할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빅터 마르티네즈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가져옵니다 논란에 미스터 올림피아는 제이 커틀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빅터 마르티네즈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야 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죠 그 다음에 제이 커틀러는 또다시 컨디셔닝을 100% 가져오지 못하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항상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던 덱서 잭슨은 완벽에 가까운 컨디셔닝과 볼륨감을 가져왔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100%의 모습이 아니었던 제이 커틀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던 덱서 잭슨을 강과하고 만 것이죠 덱서 잭슨은 그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이 커틀러는 200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빼앗기면서 2회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히스의 트레이너였던 허닐 램보드는 제이 커틀러에게 전화를 요청합니다 허닐 램보드는 제이 커틀러에게 은퇴를 하기엔 잃었다고 말을 하고 그와 함께 훈련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제이 커틀러는 크리스 아세토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제이 커틀러는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허닐 램보드와 준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필히스의 트레이너였던 허닐 램보드는 크리스 아세토와는 달리 제이 커틀러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서로 화합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어갔습니다 권위적이었던 크리스 아세토의 다이어트 방법과는 조금은 달랐죠 제이 커틀러는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재복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들과 비평가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미스터 올림피아 역사상 미스터 올림피아가 패배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와 타이틀을 차지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제이 커틀러는 그것을 해내고 맙니다 지금 보시는 제이 커틀러의 스톰핑 도장찍기 포즈는 지금까지도 길이길이 레전드 보디빌딩 사진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진입니다 제이 커틀러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더욱더 날이 선 컨디셔닝으로 필 히스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필히스는 당시만 해도 챔피언의 반열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지만 제이 커틀러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제이 커틀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친다면 필히스는 언제든지 타이틀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면에서 제이 커틀러를 따라오기에 필히스는 넓지 않은 선수였죠 제이 커틀러는 더 넓고 큰 사이즈와 성숙도 높은 컨디셔닝으로 필히스를 이깁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필히스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었죠 2011년도 제이 커틀러는 시합 3주 전에 2두 밖은 부상을 당하면서 2두가 기이한 형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제이 커틀러의 좌측 어깨와 광배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가져온 필히스는 제이 커틀러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제이 커틀러와 필히스를 둘 다 코칭한 허니 램보드는 2011년도 제이 커틀러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모습만 해도 2009년도의 모습을 다시 가져올 만큼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이 커틀러는 타이틀을 내어주고 은퇴를 합니다 하지만 제이 커틀러에게 아직까지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었습니다 2012년도를 통째로 쉬고 2013년도에 제이 커틀러는 복귀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이 커틀러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팬들을 위한 마지막 복귀 전과 크리스 아세토와 다시 한번 타이틀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크리스 아세토와 화해한 제이 커틀러는 그와 함께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즐거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물론 이전에 그가 보여줬던 훌륭한 모습의 쉐입은 아니었지만 2013년도 제이 커틀러는 아직까지 그가 보디빌더로서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제이 커틀러의 전성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영락없이 줄어든 사이즈의 제이 커틀러입니다 제이 커틀러가 미스터 올림피아 13년도에 받은 순위는 6위였지만 그마저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제이 커틀러의 모습은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이후 그의 커리어를 평생 같이 했던 동반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제이 커틀러가 은퇴를 하기만을 기다렸던 그의 동반자는 제이 커틀러가 은퇴를 하고서도 사업, 여행 등으로 할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그를 떠나기를 결심한 것이었죠 제이 커틀러는 현재까지도 좋은 쉐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업 역시 잘 번창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이처럼 그의 커리어만 돌아봐도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인폴 1링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